의논하실 거라니 무슨... 사실 제 결론은 지난번과 똑같습니다. 아직은 좀 더 기다려보죠. 근데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. 네, 말씀하세요. 지난번 말씀드린 스위스 연구소에서 전 세계 알베르 크로커스 중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실험 대상자를 자원받고 있습니다. 임상실험이라면... 실은 지난번 임상실험에 나섰던 환자 셋 전원이... 죽었나요? 네. 선생님,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? 지금 그걸 서준이더러 해보라고요? 말도 안 돼... 권고사항은 아닙니다. 그저 통보해드리는 겁니다.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제 멋대로 차단시킬 수는 없어서요. 안 해요. 그런 거 서준이 안 해요. 생각해 볼게요.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생각할 필요도 없어. 방금 못 들었어? 저런 다 죽었대잖아. 말도 안 돼... 공문 받은 거 있습니까? 잠깐만...